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K-PAS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9월 1일부터 오늘부터 대중교통비의 무려 20%에서 53% 환급해주는 K-PASS로 교통비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환급받아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고 하고요. K-PASS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 이후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국토교통부는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5월 1일부터 K-PASS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PASS는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예를 들어 시내,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으로 해서요.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를 일정 비율이죠. 이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방법 보시면 K-PASS를 이용하는 방법 카드 발급과 회원 가입만 거치면 간단하고요. 우선 10개의 카드사, 여기 보면 신안부터 해가지고 있죠. 이 집이 유페이까지요. 이 10개의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서 K-PASS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5월 1일 이후 K-PASS 공식 앱. 저도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저는 원래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K-PASS 앱으로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시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합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포하는 공식 앱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같이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요. 알뜰 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PASS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PASS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알뜰 교통카드 앱은 월 1일 접속 시 K-PASS 앱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부분. 저도 업데이트 했고요. 이용 혜택 보시면 K-PASS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요. 월 최대 60회분에 해당한 대중교통비의 20에서 53.3%를 입혀서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20%고요. 만 35세 이상 청년 만 19세에서 34세는 30% 저소득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는 53.3%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PASS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요.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연간으로 봤을 때 17만원에서 44만원 수준이죠. 꿀입니다. K-PASS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절감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죠.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고요. 얘는 아래 같은데 보시면 체크카드는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게 되고요. 신용카드는 2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되고 그의 선불령이나 충전식 카드 같은 경우는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시고요. 저는 체크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는 없고요. 환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알뜰 교통카드부터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K-PASS 적립금은 개인 이용 내역에 따라 K-PASS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회당 지출금액 기준 K-PASS 적립금액 예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비고네요. 적용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보시면 K-PASS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이죠.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의 시군구고요. 밑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강인은 K-PASS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K-PASS에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차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가입 이후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PASS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편 대강인은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서 K-PASS를 이용하는 경기 인천 주민에게 휴가 혜택을 제공하는 K-PASS 경기, K-PASS 인천 사업도 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강인은 경기 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서요. K-PASS와 지자체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K-PASS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 혜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강의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요. 요 근래 대중교통들이 버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바뀌고 있죠. 또 가끔은 이제 전기차가 아닌 버스를 보게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지금 전기차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탄소배출이 적어질 거고요.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이런 혜택을 주면서 유도하는 거죠.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역을 이제 동시 달성하기 위해서 모색한 게 바로 K-PASS고요. K-PASS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 개의 지자체, 아직도 40여 개의 지자체가 있네요. 지속 협의해서 아마 이제 정책에 반영할 것 같고요. 앞으로 K-PASS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 정책이 될 거고 부담 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거는 이용해 줘야 되겠죠. 카드사별 이제 K-PASS 카드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농혁카드, K뱅크 등등, 광주은행, BC카드, IDK, 기업은행, DGB, UPAY, 이동의 즐거움 등등 있네요. 그리고 K-PASS 참여 지자체에 대한 부분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구토교통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으시죠?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전라, 경상,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 포스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K-PASS 환급 비율이라든가 지급 기준,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급된다는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K-PASS가 나와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K-PASS 이용 안하시면 한번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 카드부터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이런 꿀 혜택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